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함에 따라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지시간 25일 WH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위원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코드로 통제하는 방안을 만장일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이러한 결정이 공식 반영될 전망입니다. 게임 업계는 게임이 질환을 유발한다는 과학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여론만 심화될 거라며 산업 위축에 수조원 손실이 우려된다고 반발했습니다.